점프! 선수 뒷열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화이팅! 지우노, 화이팅! 179번 멋있다! 爸爸, 화이팅! 공부가! 17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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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만! 선수 차려! 영맹! 프론 더블 바이셉스! 포스트! 172만! 172만! 173만! 173만! 여진씨 부모님과 함께하는 대단하네 모의 패스 김지현 등 날아 나갔다 지금 김지연 등 재해줬다! 바로 빽, 레스프링. 포스. 2번 패드! 패드 트랩스 포스 위로! 위로 무릎! Mm! 토스만 여기 제가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교 심사했습니다 비교 심사 있습니다 손에 가는 선수는 5번 심판수 밖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팀 4번 197번 김성국 선수, 198번 이형선 선수, 201번 원종석 선수, 204번 최성규 선수, 207번 박중현 선수, 179번 김지윤 선수, 210번 최민석 선수, 194번 장희성 선수, 3번 세금토리 비교환 scam 바로 사이드 체스 포스트 한번 더! 오오! 좋아 좋아! 오수용 선수 변해졌다! 제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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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몬세스! 포스트 171번 더! 171번 더! 고마워! 가로, 스테리노 랩스! 포스트 정답! 헤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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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위치에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심사 있습니다. 비교 심사. 평영화 선수는 7번 심판사가 뺏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번호 198번 이현승 선수, 201번 원경석 선수, 204번 최순규 선수, 206번 구근 선수, 210번 최민석 선수. 고맙습니다.